자, 오늘의 공지는 어... 조마분이 유튜브를 한 5일 정도 어, 업로드가 없다라는 어, 공지입니다 방송도 마찬가지구요 어, 이제 월요일부터 언제죠? 날짜가? 5월 30일부터 라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난시가 너무 심해서 어, 제가 라색을 하게 됐어요 어, 그래서 5일 정도 누워있을 것 같습니다 라색이면 회복이 좀 빠른데 라색은 조금 이제 눈이 많이 아프다 그래서 어, 조금 회복이 느릴 것 같아서 더빙, 그리고 어, 영상 업로드 그런 것들은 예약을 미리 걸어두고 수술을 하긴 할 건데 아마 조금 정상적으로 업로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 나루토 리그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를 미리 한번 걸어두도록 노력을 할텐데 그 외에 어, 이제 방송을 안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영상 업로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많이 뭐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는데 뭐, 진짜 몸이 아프거나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눈은 굉장히 건강한 편이에요 근데 난시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눈 자체는 두껍고 굉장히 건강한 편이에요 근데 제가 오른쪽 눈이 난시가 너무 심한데 왼쪽 눈까지 난시가 왔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지금 현재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눈만 봤을 때는 글자를 못 읽어요 채팅창과의 글자를 못 읽어요 그래서 글자를 읽으려면 제가 지금 왼손을 눈을 가리고 하거든요 어, 제가 실제로 게임을 하거나 이런 거 리그 해설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빠른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쪽 눈을 감고 할 때도 있어요 해설을 할 때 진짜 어,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요새 캔방을 안 했던 거고요 어, 눈이 많이 안 좋아서 고도난시입니다 고도난시인데 고도난시는 라섹을 하기 힘들죠 근데 눈이 제가 두꺼운 편이어서 지금 여기 고도난시의 두 배여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한번 라섹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라섹을 하는 그런 이제 시술 영상이 아니라 어, 제가 이제 누워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뭐 사는 거 어떻게 사나 내가 어, 시술할 때 뭐 병원 가거나 이런 것도 영상 좀 찍어가지고 여러분도 좀 재밌게 한번 어, 만들어서 어, 보여드릴 거니까요 또 많이 봐주시고 약간 아는 쪽에서 라섹을 하는 거여서 거기에 대한 뭐 추천 영상 같은 것도 한번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보고 제가 한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어, 그냥 아니다라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무튼 유튜버에서도 좀 많이 걱정을 해주실 것 같은데 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시력이 안 좋은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채팅창 못 읽고 어,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왼쪽 가고 막 이런 것들 막 어, 욕설도 많이 올라오고 어, 눈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다 뭐 이렇게 해명해 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 진짜 고맙고 어, 그렇게 뭐 큰 거 아니니까 어, 더 어, 진짜 눈 개안해서 오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눈에 빛을 잃어가고 있어서 어, 이식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이제 어, 라식이 필요해요 이제는 라식을 해서 더 건강한 어, 그런 모습으로 어, 유튜브 업로드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유튜브 업로드 못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 많이 영상 어, 오버워치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요 오버워치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유튜브 사랑해 주시는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다 나으면 리플 꼭 한 명도 안 빼고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